네 그럼 이번에는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의 자세한 진로를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지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현재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풍속 초속 43m의 강한 세력으로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해상까지 북상한 상태인데요. 북상하는 동안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귀포 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오후 3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고요. 이후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내일 새벽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최고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한라산 위세우름에는 초속 27.6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비바람은 더 강해지겠는데요. 최대 순간풍속 초속 40에서 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요. 전봇대가 휘어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로 하십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동부가 27도, 서부와 남부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1도, 서부 30도, 동부는 29도, 남부는 2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40m의 강풍이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이 최고 1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기 바라고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태풍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된 상태입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